집을 누가 이렇게 더럽게 해놨어? 누가 이렇게 더럽게 해놨어? 누가 이렇게 난리를 쳐놨어? 깐주가 누가 그랬어? 밤트리가 그랬어? 보리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이렇게 더럽게 해놨어? 이거 봐봐 장난감 여기저기 다 더럽게 해줬고 누가 일어났을까? 누가 일어났어? 깐주가 이득이야 이리 와 누가 일어났을까? 아이고 우리 이뻐 우리 이뻐 우리 보리 안아주겠구나 아이고 엄마가 안아줄게 보리 이리 와 보리야 엄마 안아줄게 이리 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유 신났어 아유 신났어 나가면 간식 안줄거야 뒤로 가 어 깐주기가 안앉았네 깐주기 앉아 앉아 그렇지 앉아 앉아 안앉으면 안줄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깐주기 그 다음에 보리 앉아 보리 앉아 보리 안앉을거야 그러면 부이 부이 해줘 부이 그렇지 그 다음에 코 코 칬 아무것도 안하지 않을거야 그럼 시티앱 안준건데 간식 앉아만inst randomly입 Battervoor 하이파이브 그렇지 잘했어 코! 코! 버리코! 코 하면 줄거야 코! 코! 버리코!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 간식 하나 먹기 힘들다 진짜 추적 더럽지? 그래도 우리 본인은 영혼도 팔을 정도로 하죠 그냥 하죠 먹을 거 앞에서는 깐죽이 왜그래? 왜그래? 깐죽이 왜그래? 뭘 왜그래? 너 안 씻고 생겼구나? 그러니까 아프지 밤톨 밤톨 엄마 좀 주라 엄마 좀 주면 안돼? 밤톨아 엄마 좀 주면 안될까? 엄마 좀 줘 밤톨 엄마 좀 주세요 아이 씨끼들 쳐다도 안 봐 보리는 지금 생리 중이어가지고 기저귀를 찾고 우리 깐죽이는 어제 미용을 해가지고 점퍼를 입고 우리 밤톨이는 자연인 자연견 자연견입니다 보리야 보리야 밤톨 밤톨아 밤톨 보리야 밤톨 하이 반응 누군지 밤톨 아이고 잘하네 깐죽이 깐죽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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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두 마리 아니 나는 작은 거 한 마리도 알고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건데 아 진짜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오늘 회장님의 구애량으로 정확하게 다 이길 수 있지? 아빠를 이기네 아빠를 이겨 우와 저 새끼 우와 확 잡아 채우러요 마무리 해주시죠 우리 깐족이 잤어? 제발 봐 아빠 갖고 넌 꼬르를 못 봐 시키야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엄마 보리야 이거 엄마가 쓸라고 사온 거잖아 네가 그러고 있어 응? 너무 좋아요 어떡해 아유 반응 다행히 자꾸 chocolates prise 아하하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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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취 으 감사합니다.